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옥 1자로 서울지사 아시화의 본부에서 근무하게 된 추성일입니다. 저는 초등부하고 지역 아시화에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안부를 준비했는데요. 일단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게 우산해 잠시 왜 I'm sweet and tired of my everyday 그때 나 판 것만 아무리 나의 딴 트럭 와 진짜 짱이에요 좋아요 아직 안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나 단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일단은 코로나로 침체기 되어 있는데 이 춤이 조금이나마 조금 웃음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 아시아에서 열심히 선생님들하고 학생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